호빈이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오른손 쉐이크 드라이브 형 선수가 되겠습니다. 투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자, 팀을 거두면서 이끌면서 어, 이 상당히 또 많은 팀에 자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연속 포인트도 사실 승리만큼 좋은 약이 없잖아요. 맞습니다. 자, 최진 선수의 반격이 필요한데요. 네트 맞고는 점점 경험을 만들어가는 선수니깐요.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. 서브 득점 정윤순 오는 공을 스트레이트로 밀려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. 서브 득점 하나 더 가 그게 참 어려운 포인트예요. 자 최진 선수 좋은 서브 이후에 1대6입니다. 자 선제 정윤순 이번엔 벗어나고 말하는 순 자 정윤순이 또 한 살짝 지금 높게 머리 씹으나 서브가 좀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자 올달에 또 네트 맞고 나가는 선수가 그 매치를 승리하면서 팀 승리를 확정 지었던 그런 장면 최진의 리벤지가 필요한 밀리고 있다 싶은데 스코어는 또 차이가 안 나네요. 그걸 쫓아가고 있는 최진 정윤순 네트 걸린 정윤순 선진 정윤순 나가고 맙니다. 그렇습니다. 6대7 최진 포핸드 나갔어요. 정윤순 서브였고요. 정윤순 백핸드 포핸드 탈 그렇습니다. 다시 최진이 함전 앞서갑니다. 정윤순 넘겨졌고요. 정윤순 선진 그렇습니다. 정은순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정은순 선제 성공 정은순이 약간 이동을 합니다 정은순 게임 포인트 그러나 서브 득점 최재인 공략할 수 있을지 한 포인트 뒤져있는 상황 그러나 게임 포인트 상황입니다 포핸드 선원 다시 한번 나가는 정은순 듀스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포인트 잡고 가야 됩니다 서브를 또 하나씩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데요 서브 득점 정은순 게임 포인트 정은순입니다 최진의 서브 최진 선제 강하게 또 나갔습니다 두 번째 듀스가 이어집니다 정은순 포핸드 받아내고 있습니다 최진 나갔어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진의 게임 포인트 정은순 네트 걸리고 맙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게임 최재인 선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최진 포핸드 그러나 맞받아 맞받아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최진의 긴 서브 최진 또 한 번 포핸드 정은순 또다시 상황으로 포인트를 챙겨가는 정은순입니다 2대0 그리고 정은순의 서브 아서브 좋게 잘 들어갔는데요 포핸드 네트 자 최진이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자 최진이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있습니다 1대3 자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 이후에 랠리인데요 깊습니다 1대4 최진이 간타가 통이 했습니다 참 마음적으로 큰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후보직이 끌려가면서도 포인트를 나댄했고요 네 최진이 또 쫓아가는 형국이에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정은순의 서브 정은순 백핸드 포핸드 최진 자 백다빼 그리고 유도하고 기억하겠습니다 깊숙한데요 일단 랠리 또 깊숙해요 깊어요 점수를 다시 벌려가고 있는 정은순 그러나 아직 두 번째 게임 중반 이번엔 정은순의 한 스푼이냐 한 스푼이 부족하냐 차이죠 최지인 탑스피 다시 갑니다 몰아붙이 채로 최지인 받아내는 정은순 정은순이 그걸 다 받아내면서 점수를 하나 더 도망갑니다 3대를 한번 날려벌려 했던 떠도 많이 역회전이 된 볼입니다 스코어 9대3에서 9대4 4대9 최지인 탑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9대5 정은순이 두 번째 게임은 넉 점 리드 한 점을 하여튼 이 작전 시간에 상당히 또 좋은 이야기 선수들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랠리입니다 기억하는 최지인 이었는데요 게임 포인트에 올라가는 정은순입니다 최지인 다시 맞뻔다 칩니다 최지인 하나 더 좁힙니다 정은순의 서브 최지인은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될 텐데 정은순의 서브 정은순 선제 네트 맞고 나갑니다 결국 정은순 최지인의 상당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 리그처럼 가는 거죠 세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도 그런 모습 뭔가 역점이 맞지 않아서 범실이 많았는데요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공격적인 탑구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나갔어요 틀을 뺏기고 시작하는 최지인의 세 번째 게임 자 정은순 코스 공략 흘려가는 최지인 최지인 선제 당뇨코와이드 때 1입니다 정은순 또 랠리 이번엔 정은순 네트 걸립니다 이런 느낌인데 네 네 랠리 때 저렇게 또 주고받다가 기회를 또 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강한 탑스피 대결 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어 이번엔 강한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 변화를 또 이겨낼 수 있으면 확실한 포인트를 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악 나갔어요 아 네 저런 거 최지인 선 최지인 선 아악 컨디 하나씩 따내고 있습니다 두 포인트 차 5대 3 정은순의 서브 들어갑니다 아 아 네 많이 묻혀가지고 랠리cam을 해냈습니다 한 점차 그리고 서브멀칭 자 그 이후에 두팀의 첫경기입니다 5대 5 동점 최지인 정은승 국략 받아내고 있는 최지인 아렐리에요 그리고 이 승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이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이거든요 자 서브 득점까지 완전히 흐름 타고 있는 그렇습니다 땀을 한 번 닦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또 최지인입니다 집중하라는 그런 벤치의 말을 듣고 나서 하반기에 조금 몰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엔 또 한 번이었는데 또 버텨냅니다 최지인이 다 9점입니다 7포인트 연속 득점이에요 최지인 나갑니다 H에요 나갔어요 최지인 선수의 놀라운 클러치 능력 5대2에서 11대5로 게임을 뒤집으면서 최지인 선수가 세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매치까지 가져가는 최지인 선수 젊은이거든요 예상동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